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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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 세명이 넘어져있어 세명이 넘어져있어 에이 룩 컴오 룩 컴오 어버 히야 컴오 예스 땡스 투 미 오케이 땡스 투 미 이거 하나 팁인데 이게 맨마다 이렇게 약간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되어있는데가 있어 사선벽 그래 사선 사선벽에 방탄캔 깔아두면 굉장히 좋아 어느 맵인건 간에 사선으로 되어있는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데 말고 잘 봐요 여기도 사선이잖아요 여기도 사선이잖아 혼자만 그래서 뭐 여기다 깔면은 여기다 아니면 여기다 아니면 반대로 여기다 깔면은 좀 이케 다 볼 수 있는 그런게 많아 빈근히 아 아 아 아 손을 아하 3 목으로 잔뜩 끓였네 펄스 있는거 알아서 밑으로 올거 같애 그리고기 여기 있으면 죽을거 같애 그래도 여기 있어야지 깡아이가 깡아이가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하지마 하지마 나 초보때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로 볼 수 있는 줄 알았어 이거 돼있으면 여기 오면은 보이는 줄 알았어 옛날에 그래서 근데 안보이더라구 바이오 컨테이너 야 나 사이트에 나 혼자야 들어오세요 밴드씨 아 근데 오늘 준비한 재료가 다 소진되가지고 오늘 마감입니다 밴드님 아 죄송합니다 아 야 달려 한 번 더 나에게 질품같은 용기를 나 나 너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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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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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프루스트가 있었구만 몰랐어 허어어어 왓 더헤엑스 이거 지면 레전드다 미라 뚫려있어요 밑에 와 나이스 나가는건 뭐야 나가는건 뭐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젠가야 그게 젠가고 그게 게임이야 레이머 6야 아니 이게 온라인 게임이야 온라인 게임 메이플 처음 나왔을 때 쟨가 레벨 30 찍기도 어려운데 이 개색 이거는 이거는 카퍼분들 데리고와서 하는건 도움될거 아 뭐야 이거 야 쟤 쟤 쟤 저기있다 오버데여 오버데여 그랑 나가다 그랑 나가다 왓 더 야 인마 나 도와줘 나 도와줘 이 미친놈 도와줘 도와줘 나 갇혔어 självNoOn인 recept 오? 내가 원하는 어떻게 이게 나오냐? 내가 원하는 건이 넘어 어떻게해 머리도 그냥 똑같이 나와나와 이거 오릭스 거로 설마 에이 그건 번들 살 때 좀 할인되나? 어 그러네 어 그러네 게이드 게이드 이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충전 안하고 살 수 있다 그러디 이게 나와나 으어 ate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시 마 와 우리팀 공격 아마루가 맞네 모스트픽이 저기는 애쉬랑 예거만 있는데 이거 솔직히 다치 해야되는거 아니냐? 아 이거 다치 마려운데? 아... 이거 애쉬로 베내야 돼 애쉬랑 애쉬랑 예거로 베내면 편해 게임이 자칼이 될 것인가 애쉬가 될거야? 누가 애쉬도 눌렀어 왜냐 우리팀은 애쉬 메인이 없기 때문에 대체 누구냐? 대체 누구냐? 나 하나만 누르는 건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 누구냐? 누가 누르는 거야 여기 하나를? 누가 하나 더 누르는데 지금 여기다가? 아니야 다 동남아들이야 핑이 동남아야 죽여있어 서있는 벽이 여기 있어 아 뭐야 이 벽을 중간 깨졌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예